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GetCurrentGridStyle 함수와 SetGridStyle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두 함수들을 사용하면 현재 그리드뷰의 상태를 확인하고 특정 상태를 그리드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현재 그리드뷰의 상태를 확인한 후 현재 상태를 로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리드뷰를 초기화한 후 앞에서 로컬에 저장한 그리드뷰 상태를 불러와서 초기화된 그리드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즉, 그리드뷰를 특정 상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그리드뷰 상단에는 두 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GetCurrentGridStyle 함수가 실행되어 그리드뷰 현재 상태를 로컬에 저장하고 현재 상태를 AlertMessage로 표시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로컬에 저장한 상태로 그리드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컨텍스트 메뉴로 첫 번째 컬럼을 숨겨 보겠습니다. 그리고 컨트리 컬럼을 정렬하고 다시 아이템 컬럼을 정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현재 그리드뷰 상태가 로컬에 저장되고 그리드뷰 상태는 XML 형태의 AlertMessage로 표시됩니다. 그리드뷰를 초기화한 후 두 번째 트리거를 클릭하면 이전 상태로 그리드뷰가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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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